자, 선수분들 모두 준비되지 않나요? 자,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펌프 이동만의 점포, 카운트다운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가 싸우고, 마지막이 제가 카운트다운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, 3, 2, 1, 펌프! 그러면 시작되는 겁니다. 오, 안 눌렀다. 작년에 눌렀다. 자, 아시겠죠? 3, 2, 1, 펌프! 자, 그럼 한 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진행할 거니까. 자, 이빈에선수. 아, 이빈에선수 맞았습니다. 자, 진행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들어갑니다. 3, 2, 1, 펌프! 자, 바로 이 자체에서 로몬아이의 경계한 카운트 선수가 스크린이 가져갔다고 해요. 모여서 도로가ido? 도로는 도로가ido. 예, 뷔에선수 맞다. 그냥 도로가ido. 정할 거에요. 네, Confederate.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선수님들, 내부 5분때문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나 지른 기울이 겹에 들른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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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뭔 다 에스야 다음 배경부 마주 준비 마주 오아 고였다 고였어 아이씨 배경부 마주 준비 마주 진짜 고였다 이거 지진